네, 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고템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시그니처 마크의 어떤 강아지 그래픽을 니의 캐주얼 감성에 맞춰서 굉장히 조금 더 캐주얼적인 감성과 어떤 프라이픽적인 감성들을 더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재해석해서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. 스웨트셔츠가 가장 입기 편안하면서 쉬운 아이템이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청바지는 물론이고 연바지라든지 여러가지 팬츠에도 다 응원해서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. 또 워낙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이 있고 단순한 프린트가 아니라 여러가지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도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